바울의 생애와 서신들 두번째 시간 다소사람 바울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이는 위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미국 남부전쟁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노예제를 종식시켰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은 켄턴키 하셈기리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동서양을 골고루 종복해서 세계 최초로 동방과 서방을 동시에 지배를 하면서 서로 융합시켰던 세계화, 우리 뭐 세계화라고 하면 김영산 대통령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 세계화의 원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야만인이라고 불려졌던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바로 누구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도 지금 국기의 별 하나밖에 없죠.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정받는 위인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보통 다윗의 고향이라고 하면 헤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성경 안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의 지역적 배경이 헤브론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물학적 고향은 베들레엠이죠. 이것과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보통 나사렛 예수, 이러한 호칭에 익숙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바로 다윗이 태어났던 곳 다윗의 고향 베들레엠, 바로 예수님도 베들레엠에 태어나셨죠.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헤러스의 핍박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엠으로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고 다시 의회국절 끝에 또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가 복음서에 나오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은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고향이고 생물학적인 고향, 생물학적인 태어난 곳은 베들레엠입니다. 자, 이 고향 이야기를 쭉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봐서 공 1화, 입체적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공 1화에서 이제 공 2화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보석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살펴봤던 입체적 읽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입체적 읽기라는 건 뭘까요? 입체적 읽기는 제가 어떤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텍스트, 글, 글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텍스트를 읽기 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를 가지고서 텍스트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진의를 훨씬 더 깊숙이 풍성히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입체적 읽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컨텍스트를 잘 준비를 해서 글을 읽는 것 이 컨텍스트는 역사적 상황, 그리고 저자의 상황, 독자의 상황 이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큰 배경이죠. 그 역사, 그리고 글을 쓴 사람, 저자죠. 그 저자가 처해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 글을 받았던 1차 독자, 공동체, 공동체의 상황,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텍스트를 훨씬 더 깊게 저자의 본의에 맞게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입체적 읽기다. 이런 읽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서신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바울의 일대기 중에 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고향, 바울의 어떤 고향을 살펴보면서 바울, 그러니까 저자의 상황, 그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 입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자란 지역적인 환경은 그 한 사람의 사상과 정체성에 미치는 역량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랄 때 그 유아 시절, 유년 시절은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의 서신을 입체적으로 읽기를 위해서 먼저 바울의 고향, 바울의 출생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의 고향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자,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고향, 바울 스스로의 증거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되게 좀 주의깊게 읽어볼 만한 본문이죠. 소읍이 아닌, 우리말로 얘기하면 촌이 아니다. 도, 이 정도가 아니라 시, 아주 대도시, 적어도 부산, 혹은 대전, 서울, 이렇게 난 대도시에 살았던 그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길리기야라는 지방, 그리고 그 지방 안에 다소라는 시의 시민이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은 꽤 많습니다. 또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바울이 어디에서 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길리기야 지방의 다소시에서 바울이 출생했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 몇 번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권절부터 찾아보면,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이게 바울 스스로의 고백은 아닌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울, 바울의 지난 이름이죠. 다소사람 사울,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소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의 생물학적 정체성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길리기야 지방 다소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소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다소라는 다소시의 종합적인 환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그 부분, 길리기야 지방이에요. 이쪽 지방이 길리기야 지방이고 그러니까 다소는 이 길리기야 지방, 우리로 얘기를 하면 경상북도 안에 영주시 이렇게 있듯이 경상남도 안에 마산시 이런 식으로 있듯이 길리기야 지방 안에 다소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영역이 길리기야라는 거예요. 길리기야가 저렇게 지도상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글 지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길리기야 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루수스, 토로스라고도 하는데 타루수스 산맥입니다. 이 타루수스 산맥이 경계가 됩니다.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갓바도기야가 되고 타루수스 산맥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동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길리기야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갓바도기야와 길리기야가 이 산맥을 경계를 해서 이 지방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타루수스 산맥은 굉장히 중요한 지형입니다. 자, 이 길리기야 지방 안에 다소시가 이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소는 이름 그대로 타루수스라는 산맥 아래 그대로 다소시가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우선 사진들을 쭉 봅시다. 산맥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위에서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게 쭉 산맥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꼭대기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네요. 자, 마치 우리가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을 보면 산이 덥게 솟아 있고 밑에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타루수스 산맥도 다소시도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이 바로 타루수스 산맥이죠. 그 아래에 바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현대 다소시의 모습입니다. 현대 다소시의 모습. 구글 사진에서 다 퍼왔어요. 이렇게 또 풍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 중앙에는 이렇게 또 도시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야경도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건 구글 지도상에서 다소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지중해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중앙에 보면 별표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물방울 표시되어 있죠. 저 부분이 해변입니다. 해변. 유명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가면 이렇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타루수스 다소 지역이 이렇게 해양도시로, 해양관광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마찬가지로. 자, 지금까지 지리적 환경을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 환경을 봤을 때 다소는 매우 풍요롭고 비옥하며 아름다운 관광해양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소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다소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다소.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다소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 몇십 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타루수스 이거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타루수스, 타루수스. 이러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이름은 타루수스죠. 타루수스, 헬라우르, 타루수소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원, 타루수스의 어원이 투르크에서 나왔습니다. 투르크. 투르크가 바로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신화적인 신의 이름인데 바로 포도재배의 신입니다. 포도재배의 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타루수스입니다. 이게 다소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일찍이 비옥한 토양과 환경 때문에 이런 포도나 이런 농작물들이 아주 풍요롭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보기만 하도 기름짖잖아요. 그렇죠? 꼭 메소포타미아 근처의 비옥한 토양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소도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계속 다소의 풍요로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특작물들이 많았습니다. 염소털, 공예, 가죽산업도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봤던 포도만이 아니라 이건 아마입니다. 아마. 아마포 직조의 원료죠. 그래서 이 가죽산업, 천막산업, 염소털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염소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의 갑옷은 전부 다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망토도 마찬가지고, 칼집도 마찬가지고, 몸에 부착하는 것들은 잘 견딜 수 있는 질긴 소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에는 가죽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죽공예가 다소 지역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군용 천막도 전부 다 가죽이었거든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가죽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죽공예가 활발하게 산업화되어 있었고 마침 로마 시대 때 그런 이점 때문에 로마 군이 길리기아 다소에 주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활발하게 공예산업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바울이 부친으로부터 바로 그러한 가죽공예, 천막 제조기술을 전수받아서 전도여행 다닐 때 스스로가 텐트 웨이커로 비용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와야 되는 걸 제가 벌써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길리기아. 그래서 이 길리기아라는 말은 양탄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양탄자. 양탄자의 영어 부분과 길리기아를 보면 이게 오원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길리기아 지방은 목축업과 공예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제조공으로 바울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다소는 또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중요 지역들이 통과하게 되는 아주 위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바로 시리아, 시리아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될 때 그때도 이제 산맥 때문에, 산맥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밑에 지역에 있는 다소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다소를 당연히 통과를 해야 했었습니다. 타르수 산맥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쪽으로 열린 교두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소가, 다소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요. 또 다소시는 지중해에서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괴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소시는 여러가지 많은 문명들과 문화들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좀 애매하고요. 그런 지리적 영향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개방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는 어떤 헬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요. 도시 사람들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교육이 산업화되어 있었던 교육도시였어요. 고대시대 당시에. 특히 성경시대 당시 유행했던 철학들 중에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철학자들로도 유명하죠.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곳이 다소시였고요. 또 스트라벌의 말에 의하면 다소 사람들은 지식욕에 굉장히 넘치는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자랐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의 유년 시절은 매우 역동적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소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많은 특징들 개방성, 높은 교육렬, 왕성하게 소비되고 있는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 DNA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바울의 개방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소신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방인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완전한 그냥 100%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성교에 대해서 중력의 쓰임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배경에는 다소시에서 자라서 도시적 개방성을 어렸을 때부터 채득했던 바울의 어떤 그런 유년 시절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수사와 문체, 헬라 문학에 대한 높은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적인 배경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소의 개방적인 위치 및 교두보로서의 위치는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죠. 별표된 지역, 이제 지도가 좀 익숙해지시나요? 바로 로마, 로마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 중앙, 좌측, 좌측 중앙에 위치해 있죠. 자, 로마에서 아프리카로 쭉 육지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 그리스를 통과해야 되고 소아시라를 통과해서 시리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겠는데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소를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리적 위치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방지역을 통솔하기 위해서 다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겁니다. 로마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로마는 주전 66년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로 승격이 됩니다. 주전 66년 로마에 의해서. 로마 도로망에서 아주 핵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돌아가서 바나바가 부르기 전 10년 동안의 문명생활. 바울이 다소로 돌아가서 무명의 시간을 10년 동안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세계에서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바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소로 돌아왔을 때도 바울은 다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아마 주변 전도를 왕상하게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10여 년 동안의 바울이, 홍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기 동안의 바울이 활동했던 전도활동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아니 성경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3도 정치가 펼쳐지던 로마 내전 시대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 화면에 보이는 옥타비아누스의 줄을 잘 서는 바람에 다소가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도시가 되면 공가의 면제가 돼요. 뭐 그런 혜택을 다소시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소시가 훨씬 더 번창하게 되죠. 로마 시대 때 다소는 훨씬 더 번화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인기 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행정 16-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로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로마 시민권은 가죽으로 계승되는 시민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권은 또 다른 겁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시민권인 겁니다. 본래 로마 시민권은 로마 본토에 태어난 자유민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이 훗날 로마에 크게 기여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소 주민들은 자유도시로 승격되면서 로마가 되게 호의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부친이 바울에게 천막 제조 기술을 가르쳤죠. 그런데 다소시는 천막 공장이 많았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바울의 부친이나 혹은 조부가, 할아버지가 상업적으로 아주 성공해서 로마의 군사용품이라든지 가죽용품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서 많이 공급해서 그게 그 기여한 일 때문에 시민권을 수여한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은 헬라 문화에 충분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시대에서는 최소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소시에서 출생한 그리고 유년시절을 보냈던 바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다소시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또 수술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하죠. 뭐 이런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 나옵니다. 또 길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말 앞에 사실은 어떤 표현이 먼저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자기 정체성을 사실은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 사람 바울의 정체성의 방점을 찍기보다 자기 정체성을 먼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인 바울에 대한 이해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인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